프랑스 현지 취재를 통해 15분 도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와 실현 요소를 살펴보는 기획, 네 번째 순서입니다. 앞서 자동차에 빼앗긴 공간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고, 자전거로 이동수단을 대체하려는 파리시의 정책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15분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리시 남쪽 12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교 입구로 들어서자 놀이터와 의자가 놓인 조그마한 공원이 눈에 띕니다. 파리시가 15분 도시를 추진하면서 주목한 건 도심 어디에나 있는 학교. 아이들이 오지 않는 주말에는 문화광자를 제공하거나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시간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는 겁니다. 14행사로 자리 잡은 파리 플라주도 시간에 따라 공간을 재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바캉스를 터나지 못한 시민들이 도심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프랑스어로 해변을 뜻하는 플라주의 의미처럼 샌르 강변과 북부 라벨렛드 지역이 여름철 휴양지로 탈바꿈합니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이 바로 15분 도시에서 강조하는 크로노토피아, 일명 자유로운 시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이 개념은 건물을 재생할 때도 적용되는데, 파리 중심부 오르쉐 미술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이 옛 국방부 건물도 과거에 용도하는 아예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타가소,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결국 15분 도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강조해 기존의 도시를 재발굴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과 요일, 길게는 계절에 따라 장소의 용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15분 도시. 기존 건물을 재생하는 과정에서도 주거를 비롯한 생활 필수 기능들을 공급하면서 도심 곳곳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KBS 뉴스 김가란입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